안녕 시장 바구니를 접어 볼까요 시장 갈 때 들고 가는 시장 바구니에요 이것저것 가득 담을 수 있어요 색종이 1장을 준비하시고 대각선으로 반 접어 표시선을 만들어요 표시선에 맞춰 안쪽으로 접어요 반대쪽도 안으로 접어요 안으로 반 접어요 양쪽으로 접어 표시선을 만들어요 표시선을 만들어 안으로 꺾어 접어요 양 끝을 안으로 접어요 양 끝을 안으로 접어요 양 끝을 부처 양 끝을 tryingxx hoe 양 끝을 teammates 양쪽도 보이지 못해 그냥 뉴욕의 7항 양에 이용하며 손잡이 양끝을 안으로 접어요 완성! 시장바구니가 완성되었습니다